아빠, 아줌마 왜 저래? 응? 글쎄? 예, 예, 안녕하십니까? 우리 아버님! 응, 영재야, 어서 와. 뭐? 승아가 내려왔었다고? 예, 서울서 뭐하는 거는 몰라도 때깔은 욱수로 좋게 해갖고 내려왔대, 예. 그래, 지금 뭐하고 잔대? 그거는 입 딱 닫고 안 가르쳐주대, 예. 그럼 난 좀 자리 잡히면 연락하겠다고 하니. 기다려 봐야지, 예. 지 딴은 뭐 하나 생각하는 게 있는갑더라고, 예. 하긴, 승아도 잘 지내니까 너보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겠지. 승아, 뭔 일 생기면 우리 아버님한테 전화하기로 했거든예. 그러니 전화 오면 지한테만 살짝 알려주이소. 알았어, 걱정하지 마. 고맙습니다. 근데 오라버니, 말린이 형님하고는 우예되어 가십니까? 양자야, 나 여사님한테 고백했다. 정말입니까? 그래, 그냥 말하고 나니까 백 년 묵은 체증이 그냥 싹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. 그래가, 말린이 형님 뭐라 카피꺼? 어, 뭐 딱히 대답은 안 하시는데,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. 아이고, 마. 다들 늙어가 주책이네, 예. 뭐? 농담입니다. 근데 나이가 들어도 떨리는 건 똑같더라고. 내가 옛날에 의지 엄마한테 고백할 때 엄청 떨었었거든. 그래주십니까? 어? 어. 제가 옆에서 좀 도와드릴까, 예. 아니야, 아니야. 나한테 맡겨둬. 여사님께는 일절 내색도 하지 말고. 수줍음이 워낙 많으신 분이라서 괜히 잘못 말씀드렸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지도 모르잖아. 그럼, 예. 원장님. 아이고, 형님. 형님, 오랜만이네, 예. 어, 잘 지냈어? 예. 오라봐야고 말씀 나누실 게 있어 가고 싶습니까? 어. 아, 예. 저, 그럼 앉으세요. 아니에요. 저, 두 분이 얘기 나누세요. 전 나중에 해도 돼요. 아, 지금 욕먹 끝났습니다. 말씀 나누이소. 오라봐야, 지금 갈게, 예. 어, 그래. 잘 가, 양자야. 예. 잘 가. 예. 아이고, 전 천천히 해도 되는데. 앉으세요, 얼른. 그래,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? 저기요.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. 예, 여사님. 저, 그냥 우주, 대학 갈 때까지만 여기 있을게요. 그러니까 저, 그때까지 마음 편히 있다 나가게 해주세요. 제보, 당부고 옮겨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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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. 뭔 오이는 고로코로 많이 사왔다. 예. 저녁때 냉국 좀 해먹을라꼬예. 주꾸만이 숙무가 드시도 기한을 낍니다. 예. 그래. 예. 냉국 좋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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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